황금올리고 닭다리 황금올리고 닭다리 오늘도 잘 좋게 시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기념인 만큼 저희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이분은 육식파, 해산물파 그래서 치킨과 참치를 준비했습니다 내게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컨셉은 서로 것을 최대한 안 먹기 과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얼른 먹고 싶으니까 얼른 먹읍시다 맥주 한 캔 먼저 한 입 마셔 그래 마셔야지 와 미쳤다 일단 이것은 이 맥주입니다 저는 불닭 맥주 이거 망고 에일래요 망고 맛인가? 향 어때? 나도 같아 향이 뭔가 망고 향이야! 망고 주스 향 어 뭔가 짠 일단 짠 냄새 맡아봐 맥주 향 원창이 안 나는데? 와 망고 향 괜찮네 일단 먹어보자 누구 먼저 먹을 건데 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한 입 드시면 또 한 입 드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자기 먼저 드세요 그런 나에게 영감을 주겠다고? 잠보 버스트 어때 지금?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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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택이야 고통스러워 기다리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황금 올리고 닭다리 여덟 조각이나 있기 때문에 첫 조각은 그냥 소스 없이 맛있어 보이네 아아 행복해? 오늘 첫 끼에요 저희 황새찌 먹어줘 이번에 아 황새찌 또 참기름 미쳤다 아 부러워냐 기본적인 양념소스 진짜 기름이 팡팡 터진다 튀김옷이 너무 고소해 음 맥주 한잔 들어가자 기다리기달기달 아 뭐 그런 게 어딨어 무 무 무 무 무 기다리기달기달 영롱한 치킨 아 아 이번에 이렇게 먹어볼까? 그 알지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미쳤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소스가 있어요 2000원 주고 구매한 갈비소스 이거 이렇게 듬뿍 찍어요 이거 그냥 이건 이제 더이상 후라이드가 아니야 갈비 치킨 야골 잘올려? 한입에 들어갈 양이 아닌데 갈비소스 미쳤습니다 와 이거 돼지갈비 생각나는 갈비 맞아 힘들게 하네 왜 이 비싼 참치를 두고 이게 먹고 싶지 아 오늘 너무 행복한 먹방이에요 아 나도 트레이드 한번 할까? 아니 아직 별로 안하고 싶어 아직 많이 남았냐 저 기름이 터지는 속 미쳤다 하나 만져줄까? 아니 이거 미쳤는데 이거? 탐났나? 응 탐나 탐나? 아니지 이거지 아 이거 한번 먹어줘야 돼 그럼 자기 먹으면 되겠네 아 자기 먹을 거야 이거? 날 주는 줄 알았지 당연히 안 줄 생각이었지 우리 거만 먹어야지 이거밖에 안 해? 와 맛있당 우와 와 그래 오늘 촬영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될 거였어 우와 가마살이란 부위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어떨지 참다랑어? 응 아니 너무 영롱한 거 아니야 이거? 기름이 미쳤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먹으면 진짜 미쳐 그냥 어 이거? 어 이렇게 커도 괜찮아? 나 이거 좀 한입 먹는다 괜찮지 이 소스? 이 소스 아직 많이 남았다 진짜? 음 이게 기름기와 참치 향이 아 아주 그냥 꾸덕하게 어울러져가지고 물 같아 물 같아 어찌 음식에서 이렇게 기름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물이지 물 이거 돌릴까? 그냥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 한입씩 다 먹고 시작할게요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시네요 그때 최근에 먹었던 참치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그니까 소스 다 뺏어가네 소스 많다며 아 여기까지 먹고 이제 다시 치킨으로 넘어가겠어 와 미쳤다 상세치는 꼬들꼬들함과 부드러움에 하모니가 엄청납니다 정해봐 한 주먹 더 먹을래? 더 먹을 건데? 아 예정된 거였어? 아 그래 그래 그냥 참치는 앞으로 되게 납작하게 썰어놓은 게 아니라 큐브로 먹어야겠어 큐브가 훨씬 맛있어 큐브가 약 3배는 맛있는 거 같아요 나 근데 큰일났어 왜? 느끼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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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잘 안 느끼해? 아 나 오늘 좋아 나 오늘 기름에 빠져버리고 싶어 와 그 맛을 방금 느꼈잖아 배가 꼬르륵거리더라고 아 약간 은근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먹방이네 원래 제가 원래 제가 황금올리브 먹고 싶다고 해도 워낙 잠모는 양념있는 그 뭐 뭐지? 뿌링클이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만 혼자 뭐 시켜 먹거든요 정말 일일이 될 일입니다 오늘이 아 나 느끼 어떡해? 그럼 먹어도 돼 아무래도 치킨 먹어야겠어 아 아 비꼬시다 내가 주게 될 거다 뭔 소리야 훈훈아 춤추 먹나 그럼? 먹어 진짜? 느끼해져 그러지 지금? 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입이 짧아요 아주 음 맛있어 자 그럼 쑥쑥 좀 뭐 드자 자 그리고 가 됐어? 응 나 깨달았어 나 육시파야 나도 깨달았어 나는 가리지 않아 저는 사실 회보다는 오징어 낙지 이런 걸 좋아해 소라 이런 거 그렇지? 인정 인정 그거 사지 그러셨어요? 아쉽네 간장이 제일 맛있어 솔직히 물소리가 들려 물소리가 참치 향 오늘따라 내 입에 탁 달라붙는데 탁 달라붙다 응 참치가 땡기는 날이었나 봐 나 오늘 치킨이 땡기는 날이었나 봐 날이 갈수록 응 육시파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약간 맞는 거 같지? 어 편육이 한 번 빠지고 응 황새치도 한번 저 먹어줘야지 지금 아무리 봐도 저는 가격대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 치킨보다 참치가 비싼만큼 참치가 좀 더 낫다 진짜? 오늘 되게 참치를 좋아하네요 서로가 좋아하는 걸 시켜버렸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역시 많네 통하네 통해 그래 뭐야 이거 다 먹었나? 응 오 하나 남았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길어 이거 미쳤어 와 아 기름이 미쳤어 아 기름이 그냥 온몸을 지배하지? 어 맥주를 불러 자 아 맥주 한 번 바꿔 먹어보자 이게 마릴린 멀론가 응 어? 맛이 뭔가 이상하냐? 얘가 더 이상해 이거 시궁창 냄새가 나 뭔 말이야 다시 마셔봐 어 막 상한 소라 내장 냄새 같아 예? 아 이상하구만 이상하다니까 그냥 맥주 맛이구만 아니 내가 지금 참치기가 입에 있어서 온가? 무슨 향이나? 많이 들어오긴 했대 홉 오렌지 껍질 유자 껍질 고수씨 고수향인가? 이게 난 제일 별론데 썩은 소라 내장 냄새가 이게 이거 완전 쓴 망고향이야 망고 새콤한 향 나잖아 이거 괜찮은데 아 진짜 입을 상큼하게 가야되어 입맛을 내가 저도 해이 믿을 수가 없다 잠깐 마지막은 어떻게 먹어야 돼? 아 자기 같이 해먹어 먹자 그래 그때 잘 안 먹는데 원래 그때 내가 먹어줄게 그럼 이걸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어디가? 옆에? 아 이거 다 밀면 돼 밀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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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배트면 돼 그러고 오케이 자기 오늘따라 되게 음식에 엄청 진심인 거 알아? 첫 끼라 그래 맞아 이래서 습관이 우는 거야 와우 아 진짜 울고 싶어서 저리로 가 이 자슈아 아 이건 줄 알고 찍었는데 진짜 열받네 이거 많이 남았다며 응 근데 왜 안 먹어 더 갖고 올래? 응 이게 2,000원입니다 생각보다 2,000원 비싸긴 한데 양은 많아서 소스가 부족하다 이렇게 찍어먹어 굳이야 굳굳 잘 아직 황새치가 두 점이나 남았네? 그렇지? 와아아아 영롱영롱 그 자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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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0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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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dzi McCidl 코비 허전함이 좀 생겨요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새치는 제 생각에 해동을 조금 덜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오도오도하고 오도오도하고 식감이 환상적인 식감 오도로나 뭐 이런 가맛살은 확실하게 시켜야 기름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황새치는 조금 아쉬웠고 이건 진짜 너무 기름이 막 그냥 이 기름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나와요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맥주를 마셔서 그런가 오랜만에 좀 취한 것 같아요 한 캥 마셨는데 취했어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 취한 척 TMI 하라고 장관드리네 안 취한 척 조용히 해 황금올리브를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평소에 잘 못 먹어요 이분이 뿌잉클을 너무 좋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튼 이렇게 천인, 천 명 뭣게 해줘요 말하고 싶어겠네 천 명을 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왜 저래 진짜 아무튼 지금 이분이 약간 좀 취하셨나 보랬어요 되게 치킨과 참치를 동시에 먹을만한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잘 즐겁게 지르자요